2021년에 D&D 게임이 온다! 최고의 힐링 게임! 최, 최, 최 이해나라! 5,4차가 좋아, 그냥. 웅장한 스타일, 약간. 싸운 게 웅장한 거 보소. 갓게임이네. 갓게임이네. 너무 귀엽다. 핏이 너무 귀엽다.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에요. 할 수 있어! 대작의 모델이라니 내가. 형, 네버블맨이야. 제 이해나라를 몸에 새길 수 있어. 이해나라! 그래, 그래. 두 분께서는 뭐든지 다 하는 모델. 흔드플랜 자세. 아, 오늘요? 와, 히팅을 전단지 부려가지고. 80년대비? 라이브 커머스. 아, 게임을 라이브 커머스예요?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식으로 한 데가 없어요. 저희가 첫 초입니다. 간다! 출근하게 할 거예요? 주작 안 합니다. 제 이, 렛! 타임, 타임, 타임! 위치를 이제 현실판으로 그리겠다. 기분 나빠하지 마요. 아니, 이거 아니잖아. 아니, 산타요! 되게 중요하니까. 안고프로 아니야? 나가! 나가! 기다리고 있을게. 안녕! 헤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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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!